자 보자. 오늘은 어떤 거냐면 쉬운 단어처럼 보이는데 함정적 언어가 있어. 어떤 게 이제 한번 볼까? 테러라는 영어단 알고 있죠? 나 테러단이 있어. 그 테러예요. 얘가 영어로 뭐냐면 공포예요. 공포. 그러면 얘는 형용사죠. 형용사. 테러블 하면 이제 뭐냐면 공포스러운. 공포스러운. 이렇게. 공포스러운. 그건 테러파이인. F1. satisfying. F1는 동사형이에요. 동사. 얘는 형용사형. 얘는 동사형. 그럼 얘는 뭐냐면 공짜를 쓰면 공포로 몰아넣다. 공포로 몰아넣다. 이렇게. 근데 이 단어가 조금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다. 강사들이 말을 좀 바꿔. 뭐냐면 테러는 공포. 테러블은 공포스러운을 뭐로 바꾸냐. 끔찍하. 이렇게 바뀌죠. 공포스러운 거 끔찍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공포로 몰아넣다. 겁주다. 이런 식으로 바꿔. 됐어요? 그럼 이걸 외울 때 먼저 발음으로 시작. 테러 테러블 테러블 테러바이, 호러 호러블 호러파이. 테러 테러블 테러블 테러바이, 호러 호러블 호러파이. 이걸 먼저 외우자. 공포, 공포스러운 공포로 몰아붙다. 공포, 끔찍한 겁주다. 선택하면 돼. 알겠지? 들어갑니다. 이거 먼저. 딴딴 딴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딴딴. 하나, 둘, 셋, 넷. 테러 테러블 테러블 테러ceğiz. 호러 호러블 호러파이. 테러 테러블 테러블 테러바. 호러 호러블 호러파이 같이 인터액션 상호작용 해보자 시작 테러 내가 테러 쉬운 거 할 때 여러분 두 개 시작 테러 호러 테러 호러 테러 테러 불 테러파이 호러 호러블 호러파이 테러 테러 불 테러파이 호러 호러 호러파이 됐니? 좋았던 옆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자 요걸 가리키려고 하는 거야 이거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테러 불 하면 뭐라고 그랬어 시작 끔찍한 이었죠 테러 픽은 틀려 테러 픽 얘는 끔찍한 이란 뜻이 있는 건 맞지만 거의 안 쓰여 거의 안 쓰여 그럼 뭐로 많이 쓰이느냐 굉장한 긍정적으로 많이 쓰여 압도적으로 뭐냐면은 PD님 여행을 갔어 토네이도 알죠 외국은 토네이도를 보러 가는 그런 여행 상품이 있대요 그럼 토네이도가 막 움직여 그럼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끔찍하겠죠 근데 그걸 보러 가는 관객이 와우 장난 아니야 집이 날아가 막 이럴 거 아니야 굉장한 이렇게 얘가 있어요 굉장한 그래서 수능에서 얘가 되게 중요해요 굉장한 좋은 뜻 테러 픽 굉장한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으면 테러 테러블 테러파이 호러 호러블 호러파이 테러 테러블 테러블 테러파이 호러 호러 호러파이 부정적 끔찍한 얘는 테러 픽 하면 뭐야 굉장한 이란 뉘앙스 워낙 강하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호러 픽 그럼 얘도 영어로 좋은 뜻 아닙니까 아니야 얘는 무지건 나쁜 뜻이야 끔찍한 그러니까 테러 픽 하나만 긍정이야 꼭 기억하셔야 돼 됐습니까 어 좋았어 그럼 선생님 이거는 그쵸 수능에 나오고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고1이니까 요거 포인트 유사성의 언어들 저거는 혼동하게 헷갈리면 안되겠죠 일단 유사성의 언어들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하나 둘 셋 넷 테러 테러블 테러파이 할 때 여러분 회개해봐 시작 테러 테러블 테러파이 테러 테러블 테러파이 테러 테러블 테러파이 좋았죠 테러 픽 하면 뭐가 더 시작 굉장한 알겠죠 좋았죠